여러분 저희는 즐기고 있으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말을 잘 못해요. 마지막에는 장지윤이 멤버들로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뒤에 전광판이 시간과 극동아시아파 이거죠. 데이 앤 라이트 쓰여있는데 뭔가 멋있어서 아까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냥 그렇다고요. 여러분들 아무튼 즐겁게 공연 봐주시고 어디가세요? 선생님 노래는 하셔야죠. 우리 싸움에 대해 Act. 저는 푹 안한 게 나왔어요. 우리 싸움에 대해 탑불이 어떻게 되죠? 우리 싸움에 대한 Rangers 우리 싸움에 대해 아는 것 같아요. 우리 싸움에 대해 알게 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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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